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종로와이밤 두남자토익의 권영준 강사입니다. 자, 오늘 강의 출발할 거고요. 오늘 벌써 여섯 번째 강의 출발하는데 오늘 중요한 거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명사절 또는 관계대 명사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토익에서도 빠지지 않고 묻기 때문에 포인트를 잘 잡을 거고요. 저희 교재 가장 큰 장점은 장황한 설명 없이 포인트만 짚어드린 거니까 오늘 포인트만 잘 잡으셔도 그 어려웠던 명사절, 강의를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관계사부터 가겠습니다. 관계사. 자, 관계사는요. 적혀있지만 앞쪽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면서, 앞에 명사를 꾸미면서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사를 관계사라고 하겠습니다. 말이 괜히 건 아니니까 관계사는 관계시키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연결하는 거니까 문장을 연결하면서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거. 요거를 관계사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보시면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제품을 구매한 모든 분께 쿠폰을 드려요 라고 했는데 영어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영어적으로 하자면 쿠폰을 드려요. 모든 분께. 그 모든 분이 어떤 분이야? 제품을 구매한 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상 보시게 되면 이렇게 요가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사절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 사이에 이 연결표에서 관계사 후 같은 게 들어간다는 소리죠. 오케이? 그리고 앞쪽에 수식받는 명사인 모든 분을 뭐라 부르냐면 먼저 선자를 써서 선행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꾸며주는 요 절을 관계절이라고 부른다. 요거 정립을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종류와 성질을 좀 아셔야 돼요. 종류가 많이 있을 것이고 종류마다 성질이 있겠죠. 그것들을 잘 알아야 도움이 될 거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 대명사인데요. 관계사진 관계 대명사인데 관계사인데 대명사이기는 하는 거예요. 보시면 접속사랑 대명사이기는 합니다. 예문을 잘 보시면 We decided to hire Mr. Kim 하기로 결심했고 He is only skilled입니다. 얘를 연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He가 대명사니까 이렇게 관계 대명사인 Who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관계들에 대해서 앞에 명사를 꾸미는 뉘앙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을 해보면 우리는 결심했어요. Mr. Kim을 고용하기로 그게 누구냐면 Who is only skilled? 이미 숙련된 Mr. Kim 이렇게 꾸며주면 되겠습니다. 자, 저의 중요한 팁 한 가지는 뭐냐면 잘 기억하세요. Who가 들어가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뜻이 뭐요. Who는 누구, 누가 있잖아요. 근데 관계사로 Who가 쓰게 되면 또는 의문사가 관계사가 되면 굳이 누구, 누가랑 해석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도 보시면 이미 숙련된 김씨라고 했잖아요. 갑자기 누구란 말 했어요? 안 했죠. 관계사 해석할 때는 얘를 빼고 해석을 한다를 기억을 해주시고 해석만 뭐 하는 이렇게 꾸며주면 된다. 그것도 개념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계사의 격인데요. 또 뭐 어렸을 때 보신 적이 있나요? 그죠? 그래서 주격은 주어, 자격의 줄임말이고요. 목적격은 목적어, 자격의 줄임말이고 소유 기억 때 우리 반드시 뭐 쓰기로 했죠? 명사, 소유 이런 개념 기억하시고요. 자, 왼쪽에 새로 분류는 아까 관계사 앞에 수식받는 명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 혼용 둘 다 되냐 구분하는 겁니다. 차차하면서 배우면 되니까 한 번씩 외쳐볼게요. 갑니다. 주격부터 갈게요. 갑니다. 그러면 Who is that? 자, 쇠. 자, Who is that? 한 번 더 쇠. 자, Who is that? 여기에 주격 관계문사이고요. 목적격 외칩니다. 한 개만 바뀌었어요. 외칠게요. Whom is that? 쇠. 자, Whom is that? 자, 기억하시고. 수격 뭐 밖에 없다? Who's 밖에 없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어서 이번에는 관계 부사인데요. 좀 전에 제가 방금 한 게 잘 기억하세요. 관계 대명사였습니다. 얘들 말하는 관계 부사입니다. 그래서 접속사와 부사를 합친 것을 관계 부사라고 할 거고요. 보시면 You should visit the branch. 지점을 방문해야 돼. 근데 You bought your laptop there. 네가 거기서 랩탑을 샀다. 그래서 지점이 되었대요. 부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얘를 바꾸니까 관계 부사인 where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장소니까 when이나 이런 게 아니고 where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렇게 꾸며주는 건데 마찬가지로 해석할 때는 where만 빼고 해석하는 거예요. 뭐 어디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지점을 방문해야 돼. 네가 랩탑을 샀던 지점 이런 식으로 꾸며주면 됩니다. 해석은 그렇게 잘 해주시고 또 문제 풀 때 포인트가 좀 구분점이 있습니다. 거기 있다가 나올 거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97페이지에 출제 공식 1로 가볼게요. 첫 번째는 격인데 아까 주격, 목적을 했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주격은 주어 자리, 목적격은 목적은 자리니까 결국 자리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part 5는 빈칸 채우기 때문에 관계묘사 문제라면 그 관계묘사 자리가 주어 자리냐, 목적 자리냐 이걸 판단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주격은 주어 자리입니다. 만약에 보기에 세 가지가 있는데 형태를 봤더니 뒤에 위를 보이세요? 위를 동사죠. 동사부 무슨 자리예요? 주어 자리야. 주격인 두 개가 후보가 되겠죠. 이렇게 관계절이 돼서 앞에 인플루이스를 꾸미는 개념. 오케이? 자 또 갑니다. 또 보시면 위치하고 대시 있고 후즈가 있는데 또 뒤를 봤더니 미즈란 동사가 바로 나왔죠. 동사부 무슨 자리? 주어 자리니까 주격, 위치나 대 밖에 안 되겠죠. 지금 아까 후였었는데 지금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위치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절이 돼서 앞에 명사를 꾸미는 개념. 기억하시고. 이번엔 소유격입니다. 소유격은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뭐 후즈 말고 my, your 이런 것들 뒤에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명사가 필요하죠. 뒤에 명사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데 보시면 name has yet to be discussed입니다. name이란 명사 보이시죠. 아까 후는 주격이니까 바로 동사라고 해야 되거든. 그래서 후즈가 들어가야죠. 이렇게 꾸미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석할 때 후즈가 또 들어가 있으면 막 누구이 막 이렇게 하는데 해석할 때는 관계되면서만 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손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또 갑니다. 위치하고 후즈 있고요. 뒤에 명사 보셔야 됩니다. 아까 위치도 주격 아니면 목적격이었거든요. 그 뒤에 주어가 없던지 목적이 없어야 되는데 명사가 있는 절이기 때문에 후즈가 들어가서 이렇게 꾸미게 되겠죠. 오케이? 해석 안 한다. 서비스가 믿을만한 서비스가 믿을만한 회사 이렇게 꾸미면 되겠죠. 오케이? 자 목적격입니다. 목적격은 목적어 기능을 해야 돼요. 관계되면서도 그 말은 뭐냐면 앞에서 관계되면서도 목적어 기능을 하고 있어? 그 뒤에 문장에는 목적어 필요 있어 없어? 없겠죠. 뒷문장에는 목적어가 없을 겁니다. 지금 봤더니 자 고르셔야 되는데 뒤에 봤더니 We met at the fair입니다. 얘는 전치사구니까 지고 나면 맷은 만나다잖아요. 근데 누구를 만났는지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목적어 없잖아요. 그래서 목적격인 훈돈은 대신 들어가서 앞에 CEO를 꾸미는 거죠. 목적격도 해석할 때는 빼고 해석한다. 우리가 만났던 CEO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 두 개 있고요. 뒤에 봤더니 시간 부사를 지고 나면 우리가 받았는데 뭘 받았어? 목적어 없잖아요. 그렇죠? 목적격인 얘가 들어가서 이렇게 꾸미게 될 겁니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체크터에서 해볼게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보시면 목적격 훈이 있고요. 그리고 후즈 소유격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봤더니 Paintings are on display 라고 해서 뭐 목적어 필요한 자리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격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Whose paintings are on display 그래서 그림들이 그림들이 전시 중인 밀러 씨가 동의했다 파는데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고 자 이번엔 That하고 Who즈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또 가끔 헷갈려지는데 선생님 지금 가로뒤 희라는 대명사 있는데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Whoz도 소유격이에요. 우리 자랑 소유격 뭐 My 있죠. My 뒤 He 있어요? My He 돼요? 안 되잖아요. Whoz 되는 일반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He는 안 되기 때문에 Whoz 말고 대수로 잘 결정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런 것들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생략인데 요거 사실은 문제 풀 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독해하시거나 문장 구조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데 목적격 관리 생각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아까 배운 걸 좀 생각해 보면 목적격 관계람사가 있으면 뒤 문장에 뭐가 필요 없어진다? 목적 필요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꾸미는 건데 그 영어는 영어는 기본적으로 반복을 되게 싫어합니다. 이렇게 쓰이면 얘가 목적격 관계자라는 티를 두 번 내는 거예요. 목적격 관계람사도 있지 뒤에 목적어 없지 티를 두 번 내고 있잖아. 그래서 그냥 한 번만 내고 싶어. 쟤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arn points for its purchase you make가 돼도 네가 한 purchase 꾸며줄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여기 명사가 있는데 명사 바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잖아. 근데 동생이 목적어 있다 없다? 목적어 없잖아요. 목적어 필요한데 그럼 아 목적격 관계람사 생략됐구나. 꾸며야 되는구나 로 판단하셔야 돼요. 오케이? 또 볼까요? 자 These are the issues 이건 이슈들이에요. We discussed yesterday 시간 부서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얘가 동사고 얘가 주어가 되는 거죠. 우리가 토론했던 근데 뭘 토론했는데 목적어 없잖아요. 그럼 아 목적격 관계람사 생략됐구나. 그래서 우리가 토론했던 이슈 이렇게 돼야겠죠. 오케이? 개념적으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체크업 테스트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방금 봤던 문장은 너무 비슷하긴 하지만 실제 시험이라면 anyway hours는 우리의 것인데 앞쪽에 뭐 별로 그런 얘기 없고 그냥 위가 답이었습니다. 보시면 컨트랙이 계약서 선행사고 we discussed last week 지난주에 토론했던 계약서입니다. 디스커스 뒤에 무엇을 토론했는지 목적어 없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람사가 생략되어 있구나 이렇게 개념적으로 기억하시면 자 이번엔 관계 부사로 갑니다. 관계 부사 부사 갈 건데 자 요거 기억하세요. 방금 궁금한 게 관계 대명사를 썼고 이제 관계 부사입니다. 얘는 종류를 한번 외쳐볼게요. 순서를 좀 이렇게 해볼게요. 1 2 3 4 중요도는 아니고 요 순서를 한번 외쳐볼게요. when we're how I 죄 자 when we're how I 한 번 더 죄 자 when we're how I 그 바로 관계 부사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얘들도 절을 이끌고 앞에 명사를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어요. 사물은 사물인데 만약에 시간 관련 명사라면 when이 이끄는 절 장수면 where 이유면 왜 why 방법이면 어떻게 how가 이끄는 절이 되겠죠. 이렇게 꾸미게 될 겁니다. 한 가지 포인트는 그죠 the way how는 함께 쓰지 않고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해서 한 개만 쓴다는 개념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책업트에서 이렇게 풀어볼게요. 제가 음 문제 두 개만 준비했긴 했는데 답을 그냥 불러버릴게요. 이렇게 선생님 아니 지금까지 배운 거로 생각해보면 아니 where도 되는데 위치도 되지 않나요? 위치도 뭐 사이트도 사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타임도 뭐 이건 좀 많이 이상하겠지만 후주 뒤에 명사표라니까 클라이언트 명사 있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분명히 차이점이 있어요. 지금 그냥 답을 불러드리고 차이점을 여기서 불러드릴 겁니다. 출장 혹시 네 번째 별표를 좀 써주세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관계 대명사입니다. 아까 관계 대명사는 말 그대로 대명사니까 뒤에 명사나 빠져야 돼요. 주어나 목적은 빠져야 되죠. 그래서 불안저들이 나오는 것이고 when we're how I는 관계 부사라고요. 부사는 문장에 영향을 끼쳐요 안 끼쳐요. 안 끼치니까 기본적으로 얘들 뭘 갖고 온다? 완전전을 갖고 옵니다. 그 차이점을 명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보시면 자 쿡북 보이시죠? 쿡북 정말 그냥 백번 양보해서 얘가 낙수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도 있다. 장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면 외어가 되진 않나요? 할 수 있는데 그 뒤로 봤더니 contain 포함하더라는 동사가 바로 나왔죠. 주어가 없잖아요. 완전해 불안전해? 불안전하죠. 그럼 얘는 지우셔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위치로 가야 됩니다. 또 보시면 앞에 런던 있죠? 런던 사물 사물 되지 않나요? 사물? 될 수도 있는데 뒤로 봤더니 He began his career 주동 목 주동 목 완전한 절입니다. 그래서 먹으러 관계에 부사가 나와야겠죠. 오케이? 이 포인트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이 개념은 이 개념은 이따 공부하실 명사절에도 활용이 될 거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참고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체크 테스트 갑니다. 보시면 자, 위치하고 웨어 있어요. 얘는 사실 둘 다 될 수 있죠. 그죠? 그들이 봤더니 워즈가 발언 왔어. 동사가 불안 왔어. 주어가 없어. 완전히 불안전에? 불안전하죠. 뭐로 부르셔야 돼요? 일찍 오시고 결정하셔야죠. 오케이? 또 봅니다. 2번입니다. 또 위치하고 하우가 있어. 관계의 명사 관계 부사입니다. 오케이? 그들이 봤더니 You can activate your account입니다. 주 동 목 완벽하죠. 먹어놔야 돼요? 하우가 나야 돼요. 선행성 없는데요. 아까 얘기했죠. 하우하고 더 웨이 둘 중에 한 개만 쓴다는 것도 기억하셔서 웨이 빠지고 그냥 하우가 들어간다.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99페이지에 이거 갈게요. 중요한 추가 포인트입니다. 이번에는 관계의 명사 왓인데 왓인데 어 얘는 뭐냐면 일단 이렇게 적혀있죠. 관계의 명사 왓은 선행사를 가지지 않으며 뭐뭐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얘는 엄밀히 따시면 오늘 사실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얘는 이따 공부하실 명사절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왓이 끄는 저는 앞에 명사를 꾸미는 기능이 없어. 거꾸로 얘기하면 빈칸 바로 앞에 선행사 명사가 있다면 왓은 지우셔야겠죠. 오케이? 기억해야 됩니다. 보시면 these are these are that we have in stock 답은 대시예요. 왜? 앞에 선행사 있으니까. 오케이? 얘는 꾸미는 기능이 없다고요. 얘네 봤더니 these are what we have in stock 입니다. 앞에 선행사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쓸 수 있다. 그래서 그것도 개념적으로 기억하셔서 관계의 대명사나 관계의 부사 문제 보기에 오답으로 왓이 같이 나올 겁니다. 내 선행사가 있다면 왓은 소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개념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좀 엄맛이 좀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하면 왓절은 이따가 공부하실 명사절로만 쓰인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이따 보실 건데 명사절은 자기가 명사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꾸미는 게 아니고 그래서 왓절은 그 기능으로 쓰인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복합관계사인데요. 일단 요거는 뭐냐면 여기 적혀 있는데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whatever 뭐 whoever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뭐든지 그죠? 누구든지 들어봤는데 출제 포인트가 있어요. 얘들도 선행사를 가지 않는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들은 실제 시험에서는 제 경험상 정답보다 오답으로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포인트가 얘들도 선행사를 못 가져요. 꾸미는 기능이 없습니다. 얘도 부사절 또는 명사절만 쓰이기 때문에 ever 붙은 것은 앞에 명사에 꾸밀 수 없다. 즉 선행사에 있다면 ever 붙은 것도 지우자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석은 등지로 잘 하시고요. 보시면 후하고 후회보 같이 있어요. 둘 다 접속선을 맞는데 선행사 커스몬스 있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지우시라고요. 오케이? 선행사 못 가진다.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꼭 기억하시고 자, 요거는 책이 안 적혀 있는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잘 보세요. 후회보 후 보이시죠? 얘는 왓이죠. 얘는 위치죠. 아까 했던 관계 대명사고요. 얘는 when이죠. 얘는 where죠. 얘는 how입니다. 아까 했던 관계 부사입니다. 관계람사는 기본적으로 불완전전을 갖고 온다고 했고 관계부사는 완전전이라고 했죠. 요것도 구분하셔서 뒷문장으로 판단할 시간이 온다면 그것도 활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요. 뭐 그것들 잘 적혀있는 거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건 다 적혀있는 겁니다. 아까 했던 거예요. 근데 요거만 좀 강조해 볼게요. 뭐냐면 에버붙은 것들은 또 또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뭐 whatever whatever you want 뭐든지 되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대명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예를 들어 어쨌거나 WH 의문사 출신이잖아요. 얘들도 접속사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보이시죠? 복합관계사 접사입니다. 접사는 뭐라 뭐라 그래? 문장과 문장 절과 절이니까 얘도 절절 동사 두 개를 할 수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보시면 자, 해석해 볼게요. whoever wish to use the web 이고요. anyone wish to use the web 해석해 보면 사용액을 소망하는 누구든지 그죠? 사용액을 소망하는 누구든 다 말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봤더니 여기 동사 한 게 있고 여기 동사 또 있거든요. 동사 몇 개예요? 두 개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접속사는 얘가 답이 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얘들도 접속사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량편으로 관계된 명사는 이것만 좀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가 명사 파트에 배웠던 게 있는데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이라고 부르죠. 다시 한 번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이라고 부르니 여기에 관계된 명사를 넣고 싶어. 당연히 무슨 경우만 나와야 돼? 목적격만 나와야죠. 오케이? 목적격인 whom which 두 가지가 들어가니까 선의사에 따라서 결정을 잘 해주시면 된다. 그렇게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 건데 또 오늘 제 팁을 하나 드릴 거니까 잘 보시고 잘 들어보세요. 뭐냐면 어 이런 문제 보시면 ABC를 봤더니 접속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구조분석이 좀 빨리 된다면 잘 묶을 수 있다면 구조 판단이 아주 빨리 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주어, 동사 이렇게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묶는 법을 전달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접사가 있으면 어떤 동사가 두 개겠죠. 이런 식으로 앞뒤에 동사가 한 개씩 있으면 어떻게 묶으시냐면 접사부터 마침표까지 다 묶어버리면 됩니다. 이게 접사가 이끄는 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떤 경우는 접사 뒤에 동사 두 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두 번째 동사 바로 앞에까지 묶어버리시면 됩니다. 구조 판단이 아주 빨리 되실 거예요. 지금도 보시면 자, 접사 문제입니다. 빈칸이 여기 있는데 그 뒤로 봤더니 동사 한 개 있고 또 여기 동사 한 개 있죠. 빈칸 뒤에 동사 두 개 있죠. 빈칸도 어디까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주시면 돼요. 어? 이 빈칸이 그냥 절이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 얘가 얘를 꾸미는 거구나. 사람을 꾸미는 거야. 사람. 사람이 아닌 얘는 지우셔야죠. 오케이? 자, 또 빈칸 들이받더니 최근에 이끌었던 동사가 바로 나왔죠. 동사. 동사비가 뭐가 나와야 돼? 주격인 후로 결정하셔야겠죠. 해석 물론 중요하겠지만 빨리 찾기 위해서 이걸 좀 활용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기억하시고요. 자, 얘도 가볼게요. 방금 한 겁니다. 보시면 어, 접사문지 맞고 묶어볼게요. 빈칸 앞에 동사. 그죠? 빈칸 뒤에 동사. 음. 앞뒤 있으면 어디까지? 마침표까지 끝까지 묶어졌으니까 빈칸부터 여기까지 묶어주시면 돼요. 구조성 바테네 앞에 있는 이걸 꾸며주는 고름맥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ABC도 봤더니 자, 꾸미는 기능이 없다고 했었던 왓탈락. 오케이? 그리고 whoever ever 붙은 것도 꾸미는 기능이 없다고 했죠. 그죠? 지우시고 that은 기본적으로 어, 관계사일 때 주격 아닌 목적격이거든요. 그럼 이 뒤에는 주어가 없던지 목적어가 없어야 돼요. 근데 지금 주어도 있고 이거 지금 뭐 자동사로 쓰인 거기 때문에 필요 없어요. 그리고 콤마 뒤에는 대절이 불가하기 때문에 that도 안 됩니다. 답은 who's밖에 안 되겠죠. 저 지금 해석 안 하고 있습니다. 구조로 다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자, 또 7번 갑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여기 넣어야 되는데 빈칸 앞에 동사한 게 있고요. 빈칸 뒤에도 동사 추구하다가 있죠. 앞도 있습니다. 앞도 있으면 어디까지요? 빈칸부터 마침표까지 묶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묶었어. 다시 해볼게. 예의 꾸미는 거야. organization, 조직, 기구, 단체 꾸미는 거예요. 뭘 찍을 거냐면 what's your key? 얘는 꾸미는 게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후, 주격, whom, 목적격, 얘는 소유격입니다. 빈칸 뒤로 봤더니 주어, 동사, 목적어 일단 완전해요. 그러면 일단 후는 지우셔야 되고 주어 있으니까 목적어 있으니까 목적격도 지우셔야죠. 뭐 밖에 없으세요? 후즈 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또 추가 포인트는 뭐냐면 후즈는 소유격이니까 뒤에 명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나올 건데 제가 얘를 이렇게 묶어버리면 일종의 뭐처럼 보이세요? 주, 동, 목처럼 보이죠. 그래서 후즈에 대한 일종의 뭐로 볼 수 있다? 완전적으로 볼 수도 있다. 참고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구본도 바로 보겠습니다. 일단 전치사군을 일단 소거할 거고요. 그 뒤를 봤더니 빈칸디 R 랜리스케이프 동사 있고요. 그 뒤에 can have란 동사 두 개 있죠. 빈칸 뒤에 두 개 있습니다. 빈칸부터 어디까지요? 요까지 묶어주시면 돼요. 요 관계절 앞에 있는 홈을 꾸미고 있구나. 관계라면서가 아닌 데이는 지우시고 도우즈도 지우겠습니다. 왓은 꾸미는 기능이 없다고 했고요. 그래서 뭐밖에 없어요? 대밖에 없죠. 오케이?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요거 심플하게 갈게요. 자, 매니어부 빈칸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전사의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격 넣으시면 돼요. 보기보다 목적격은 요거하고 요기 있습니다. 얘도 목적격이지만 연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두 개 고르셔야죠. 내용상 봤을 때 앞에 학생들 사람 얘기하는 거니까 뭐로 고르셔야 돼요? 얘가 답이 될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잘 풀어주시고 지금 저는 해석 없이 풀었지만 여러분 리뷰하실 때는 해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지를 참고하시던 사전을 찾던 해석을 한번 해보시고 이런 뉘앙스 해석이 되는구나 또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될 거니까 일단 저는 시험장에서 문제를 빨리 풀게 된 요령을 보여드린 거니까 활용하셔서 빨리 묶어서 또 잘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명사절로 가보겠습니다. 명사절로 중요하니까 잘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기억해보세요. 제가 아까 아까가 아니에요. 지난 강의 때 부사절은 그 절이 부사기능. 오케이? 좀 전에 관계절은 꾸며주는 관계절 기능. 그러면 명사절은 그 절이 무슨 기능이에요? 명사기능을 하는 겁니다. 명사. 명사는 문장에서 뭐가 돼요? 주어가 되기도 하고 목적어가 되기도 하도 보호가 되기도 하죠. 오케이? 그런 걸 명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읽어봤더니 자, 문장을 주어, 목적어, 보호자로 오도록 명사화 시켜주는 접사를 명사를 접사라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자, 그 문서는 나타낸다. 우리가 동업자라는 것을 이렇게 했는데 자, 정리해보면 그 문서가 이제 내용상 주어져. 그리고 나타낸다가 동사입니다. 여기가 지금 목적어입니다. 목적어가 무슨 자리예요? 명사절이죠. 근데 그 자리 하나에 지금 절이 있는 거예요. 명사절에 절이 있으니까 이거 무슨 자리예요? 명사절인 거죠. 오케이? 이걸 표현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거고 자, 보시면 자, 우리는 동업자다. We are business partners 이렇게 나왔는데 동업자라는 것 이렇게 명사처럼 만들고 싶어. 명사화 시키는 명사를 접사 대시 들어가면 동업자라는 것 이렇게 명사처럼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의 종류와 성질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니까 하나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류로 갑니다. 일단은 뭐 that, whether, if, 의문사 뭐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 뜻은 기본적으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that, plus, 절인 뭐뭐라는 것 하시면 되고요. whether, if, 는 인지 아닌 지고 의문사가 있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할 거냐면 자, 요겁니다. 좀 전 강의 때 제가 관계사 할 때는 그러니까 앞에 명사를 꾸미는 기능을 할 때는 의문사를 굳이 해석할 필요 없다고 했죠. 근데 의문사가 명사절했을 때는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후면 누가 뭐뭐 하는지 오케이 와시면 무엇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의문사도 명사절에서는 해석이 필요하다. 참고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거 한번 해볼까요. We don't know. 우리 몰라요. Who will join our team. 누가 우리 팀이 참가할 것인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명사절에서는 의문사도 해석을 해야 된다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전국 첫 번째는 됐입니다. 자 됐은요. 오늘 배우는 명사절 종류 중에 제일 쉬워요. 근데 답으로 제일 많이 나오고 많이 쓰입니다. 해석은 대플러스절은 뭐뭐라는 것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뭐뭐라는 것 하시면 돼요. 가볼게요. 자 첫 번째 포인트는 됐은 일단 요겁니다. 완전절이에요. 뒤에 완전히 갖고 오고 주어 목적어 보자리 즉 명사 자리에 들을 수 있다는 소리죠. 자 보시면 came 보이세요? came 왔다 동사 앞에 주어 자리에 대시 끄는 명사절이 있습니다. 해석은 어떻게 하자고요? 뭐뭐라는 것 이니까 그 사람이 물러날 은퇴할 예정이라는 것 오케이 이런 식으로 명사절이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고 두 번째 should ensure 그렇죠? 확인해야 됩니다. 뭘 목적어 필요하죠. 근데 그 자리에 대시 끄는 명사절 들어가 있습니다. 주소가 정확한 것 을 확인해야 됩니다. 단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뜻이고요. 이제 비동사 보이시죠? 비동사는 주격 보호를 가지는데 보호자리에 대시 끄는 명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리적 판단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문제 이렇게 나올 거고요. 가보시면 자 나타내다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메인 인클리티 동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접속사가 필요해요. 접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답은 대시 되고요. 구조를 보시면 대시 끄는 명사절이 인디케이터의 목적으로 쓰인 거죠. 뭐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될 거고 얘도 보시면 됐다고 하는데 뭐 지금 아직 우리 배운 게 됐 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구조를 보시면 이즈 비동사 뒤에 보호 기능으로 대시 끄는 명사절이 있다. 뭐라는 것 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두번째입니다. 웨던데 웨던데 조금 느낌이 달라요. 자 무슨 말씀 드릴 거냐면 방금 배운 됐은 여러분 됐의 원래 뜻이 뭐죠. 됐의 원래 뜻 됐은 이거고 됐은 저거 딱 찍어서 가리킨 거죠. 그래서 됐절은 화자 입장에서 뭔가 확실하고 분명한 내용을 표현할 때 잘 쓰여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잘 나오는데 웨던데은 인지안이집니다. 뭔가 좀 불확실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쓰인 거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완전 자리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웨더가 이끄는 명사절이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 명사절이 동사 앞에 주어로 쓰인 거예요. 구조 보셔야 되고 또 이거 보시면 ask 뒤에 목적어 자리에 웨더가 이끄는 명사절이 있다. 구조 판단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 좀 중요한데요. 뭐냐면 자 보세요. if도 if도 인지안이지 기능이 있어요. 자 웨더가 지금 인지안이지인데 if도 인지안이지 가능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if가 웨데를 대신할 수 있는 케이스는 뭐냐면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쓰일 때만 기억하세요. 다시 공개할게요. 인지안이지 if절은 if절이 이렇게 쓰게 될 때는 주어자를 이런데 못 씁니다. 인지안인지 if절은 목적어 자리만 쓰일 수 있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목적어 자리에 있을 때만 웨데를 대신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셔서 활용하시고 말 그대로 선생님 보시면 동사의 방금 목적어람에 웨데를 if가 대신할 수 있어. 얘는 지금 동사 앞에 주어로 쓰였죠. if가 대신할 수 없고 웨데로 써야 돼요.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세 목적 가능하고요. 보호자도 가능하니까 잘 기억하시고 참고로 이거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웨더는 or not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or not을 생략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거꾸로 생각해보면 거꾸로 생각해보면 문장에 or not이 있으면 whether가 답이 될 것이다. 그것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죠. 오케이? 활용하세요. 자, 체크업 테스트입니다. 일단 보시면 that하고 whether 있고요. 그것들이 봤더니 예, or not 체크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whether를 보시면 될 것 같고 please let us know 알려주세요. whether you can come or not 네가 올 수 있는지 아니지를 오케이? 그래서 또 얘기하면 아까 that은 확실한 내용 왜냐면 뭔가 불확실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알려주세요. 네가 올지 안 올지 불확실한 내용이란 뉘앙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벤 커디네이터가 ask 물어봤대요. 이렇게 대마고 if 있는데 목조절이 아닌가요? 라고 하시더니 그 뒤에 보시면 문장이 있거든요. 문장은 접속이 필요하니까 얘가 들어가서 명사절이 ask의 목조로 쓰였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의문사로 갑니다. 자, 의문사는 음 좀 전에 강의에서 관계사 할 때 많이 나왔습니다. 또 나왔고 비슷한 성질도 있고 다른 성질도 있는데 다른 성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관계사 할 때는 의문사 해석한다 난다? 해석 안 한다고 했고 명사절 할 때는 의문사 해석을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거 외에는 좀 비슷하니까 보시댑니다. 자, 첫 번째 의문사 who what which 입니다. 조금 자세히 얘기하면 의문 대명서를 보시면 되고요. 또 when where how why 는 좀 자세히 가면 의문 부사로 볼 수 있다. 아까 관계사랑 비슷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다? 얘들은 불안전절 얘들은 뭐다? 완전자 갖고 온다고 체크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보시면 which 보이세요? which 뒤에 주어 빠진 불안전절 when 보이세요? when 뒤에는 자동사가 있는 완전절 그것도 개념적으로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추가적인 포인트로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의문사가 있는 문제는 제가 아까 관계사 문제 풀 때 해석 없이 다 풀었잖아요. 그래서 의문사는 해석으로 문제 풀면 사실은 7,80%가 풀려요. 근데 만약에 나머지 20,30%는 해석으로 안 풀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구조판단을 먼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린 방법은 제안 드린 방법은 구조판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완전절 불안전절 손형이사 판단 잘 하시고 그 다음에도 안 풀린다면 해석을 하셔야죠. 특히 음은 대명사라든지 음, 부사는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중에 골라야 된다면 해석을 해야겠죠. 이렇게 지금 말해서 후랑 맞추기 구분해야 돼. 성질은 같아. 자리도 같고. 해석을 해보면 빈칸 will be available to work on weekend is uncertain 내용상 누가 누가 주말 일하는데 여유가 있을지는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이거니까 누가가 의미상 맞잖아요. 그때는 후로 결정하셔야죠. 만약에 구조를 안 풀리면 음, 부사는 해석도 필요하다는 것을 개념적으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체크업 테스트 갑니다. 자, what하고 why입니다. 이거는 구조로 풀리겠죠. what은 불안전절이 나와야 되고 why는 완전절이 나와야 되는데 바로 동사 나왔으니까 주어 없죠. 불안전하니까 what으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무엇이 무엇이 was long 잘못되었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중이었다. 봤으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에도 구조문제네요. what 있고요. 얘는 불안전절 how는 완전절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 뒤로 봤더니 he 주어 would upgrade 동사 space 목 주동목 완벽하죠. 그래서 뭐가 놔야 돼요? how로 결정하시고요. 자, 얘는 후랑 what입니다. 똑같은 대명사니까 똑같이 불안전전이에요. 그러면 해석이 필요합니다. 해석해봤더니 카토시가 안 돼요. 뭘 알아요? being on the next step is in addressing the problem. 문제를 철회한 데 있어서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를 안다. 이게 맞겠죠. 의미상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네 번째 추정 의식입니다. 이거는 좀 반가우셔야 되는데 복합관계사 복합관계사 아까 우리 관계사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ever 붙은 거 있잖아요. 제가 아까 필기해드렸는데 뭐 whoever, whatever 이런 것들은 제가 명사절이나 부사절으로 쓴다고 그랬죠. 지금 명사절을 배우니까 나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런 식으로 whoever가 이끄는 명사절이 will의 추억 오케이? whoever and on the list 레이스는 누구든지 will의 추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we will do whatever we can 우리가 할 수 있는 뭐든지 할 것에 이런 문제를 읽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whoever는 who 출신 whatever는 what 출신 which는 which 출신이니까 뒤에 무슨 절이요? 불완전절이 나왔다는 것도 개념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체크업 테스트 갑니다. whatever, whenever입니다. 지금 제가 언급을 안 드렸지만 whenever도 when 출신일까? 얘는 뒤에 무슨 절이요? 완전절이 나와야 됩니다. 그들이 봤더니 they are concerned about 이렇게 나왔는데 about은 전치사인데 전치사의 목적어도 필요하잖아요. 전치사의 목적어 목적어 없잖아요. 불완전하니까 whatever로 가셔야죠. 오케이? 또 whenever, whoever 얘는 완전히 나올 것이고 얘는 불완전히 나올 것이다. 바로 동사 나왔죠? 주어 없으니까 불완전하다. 이런 개념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플러스 10점 갈게요. 205페이지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들어보셨나요? 동격절 대절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명사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자, fact that opinion that idea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명사 뒤에 지금 대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명사 뒤에 대절이면 아까 봤던 관계사네. 그렇죠? 관계사에서는 아까 서령사가 있고 that이 나오면 that은 주격 아닌 목적격이니까 뒤에 주어나 목적은 없기로 했습니다. 근데 얘들은 뒤에 완전절이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봐봐. fact that 대절이 있다고 수 있게 뭐냐면 대절 내용 자체가 그 fact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대절 내용 자체가 아이디어인 것이고 대절 내용 자체가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절은 명사절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때 대절의 뒤에는 완전절이 나온다 기억하십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많이 외쳐보시고 보시면 지금 보이세요? we appreciate the fact that fact that fact that입니다. 그들을 봤더니 you, mad, tight, deadline, 주덕목 완벽하죠. 오케이? 이런 명사 뒤에 대절은 완전절이 나온다.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명사를 접사 that을 취하는 형용사인데 이거는 사실 의미로 좀 전달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단 묶어서 외워두시고 반드시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뭐 be aware that 오케이? be confident that certain 이런 것들은 토익 시험에 아주 잘 나오기 때문에 묶어서 외워두시고 이해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실 거예요. 묶어서 입에서 익혀두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참고로 설명드릴 건데 뭐냐면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how to do what to do 그죠? 그래서 명사절은 기본적으로 생략을 통해서 뒤에 절이 아니라 투부정서만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audience didn't know how they should respond 입니다. 내용상 봤을 때 이 데이가 말하는 것은 audience거든요. 굳이 뭐 또 쓰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생략을 통해서 뭐로 바꿔서 이렇게 투부정서를 바뀌었죠. how to respond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몰랐다.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거 다시 나왔는데 요것도 기억하세요. 아까 관계사 문제 풀 때 중요했었는데 명사로 해도 중요해요. 잘 볼게요. 갑니다. 봤더니 그죠? 접상문제입니다. 묶어볼게요. 자, 빈칸 여기 있고 여기 앞에 동사 있고요. 오케이? 그 뒤에 are less likely to 리시브란 동사 있죠. 앞뒤에 있으면 어디까지 묶여했죠? 그때 마침표까지 묶여했습니다. 뒤에 두 개 있으면 여기까지 묶여했죠. 기억하시고 지금 그러면 앞뒤에 있으니까 빈칸부터 어디까지 묶어야 돼요? 여기까지 묶으시면 되겠죠. 파운드의 목적으로 빈칸이 끄는 명사절이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봤더니 part and worker절은 주어있고요. 리시브까지 동사했고요. 찬스랑 목적이 있기 때문에 완전해요. 완전절이에요. 뭐 줄까요? 위치 지우셔야 되고 후질 명사들이 안 나왔죠? 지워두시고 if랑 death 남았습니다. if도 기본적으로 완전절이고 that도 완전절인데 차이점을 아까 잠깐 얘기하고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that은 저거 딱 찍어서 가리키는 확실한 내용 if는 임지 아닌지 불확실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 봤을 때 연구가 발견했대 뭐를 뭐라는 것을 이게 맞겠죠. 내용상 의미상 보셔도 대수로 결정하셔야 되고 사실 스터디는 대절과 짝꿍으로 기억하셔도 좋아요. 스터디가 뭐 indicate that 이런 식으로 대절과 짝꿍으로 잘 나오니까 그것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2번입니다. 묶어 볼게요. 자, 빈칸 뒤에 동사 한 개 있고 저 뒤에 동사 또 있죠. 빈칸 뒤에 두 개 있습니다. 빈칸부터 어디까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 볼게요. 구조가 보이세요? 빈칸이 끄는 명사절이 will, need의 주어로 쓰인 겁니다. 하나씩 갈게요. 자, 먼저 접수사가 아닌 anyone은 탈락. 오케이? 그리고 whomever, whoever watch 이렇게 나와 있는데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초진이란 동사 앞에 주어 자리입니다. 주어 자리 그러면 목적격인 흠이 들어간 얘는 지울 수 있겠죠. 두 개는 맞습니다. 자료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whoever는 누구든지 와서는 뭐예요? 그냥 무엇이 되겠죠. 해석해봤더니 whoever is chosen to lead planning committee를 이끌기로 선택되는 누구든지 will need to create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해석상 여기 맞겠죠. 자료를 결정이 안 되면 해석을 한다. 기억하시고 자 또 갑니다. 묶어 볼게요. 빈칸 앞뒤 동사가 있으므로 그죠? 빈칸부터 어디까지 묶어요? 끝에까지 묶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빈칸이 끄는 명사절이 앞에 있는 이지의 보호로 쓰인 겁니다. 지금 봤더니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절이에요. 지우고 지우고 오케이? 그럼 that하고 how 남았죠? 얘도 마찬가지 내용상 봤을 때 확실한 점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that으로 잘 결정을 해주시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18번입니다. 앞쪽에 동사 나온 거 보이시죠? reveal 나타내더라는 동사 있고 find 발견한 동사 있기 때문에 빈칸부터 끝에까지 묶을게요. 빈칸이 끄는 명사절이 reveal의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지금 봤더니 주 동 목 완벽하죠. 불안정화 쓰기로 한 두 개 탈락 얘도 불안정이네요. 뭐 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습니다. when we are how I 잘 기억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풀어봤고요. 명사절까지 정리했는데 일단 관계사랑 명사절을 같이 했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적 여유를 두시고요. 지금 강의가 40분 정도가 나왔는데 한 20분씩 나눠서 이틀의 공부하고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문장 구조 분석을 꼼꼼히 하시고 그 다음에 풀었던 문제 중에 틀린 거 해설적에 꼼꼼히 리뷰하시고 부분도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하루 관계사 하루 명사절 이틀에 나눠서 공부하는 걸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지난 강의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구조에 익숙해지는 방법은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끊어주시면 좋아요. 제가 학원에 있다 보면 관계사 문제 풀어보세요. 학생분들이 펜을 들고 보고 있어요. 안됩니다. 풀 때는 처음부터 천천히 좀 끊어주세요. 구조 보니까 끊어주시고 리뷰할 때는 반드시 많이 읽어보셔서 구조 전체를 내 거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나중에 8, 6, 7도 해야 되니까 읽는 연습은 꾸준히 꼭 하셔야지 그때 도움이 될 거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